오빠, 나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뭔데? 우리 연애하는 거야? 아니, 오빠랑 자주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는데 이게 사귀는 건지, 아님 친구인 건지 도대체가 우리가 무슨 사인지 모르겠어서 야, 그걸 굳이 말로 물어봐야 되겠냐?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들처럼 찐하게 찐하게 뭐? 봐, 늦었어 들어가 얼마 안 늦었는데 우리 쭈 앞에서 커피 한 잔 더 하고 갈까? 어허, 들어가라니까 알았어,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홍주야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 말투 위드 유 말투 위드 유 너가 내린 내 그대가 I met you with you I know, I know, I know 언니 너, 웬일이야 스케치북 사가지고 오는 길이야 어 근데, 방금 뭐 했어? 어? 나 다 봤다? 뭘? 어쨌든 다 봤다고 쬐끄만게 뭘 봐 너, 엄마한테 말하지 마 여뻑 어aced 너, 엄마가